이재인씨 네네 그동안 우리가요 판소리 5대가 한마당이다 하는 이런 5대가 소리를 자주 했잖아요 네네 근데 10대가 20대가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판소리 5대가 하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인데요 아니 10대가라니요 아니 얼마 전에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창작 판소리 전주가가 첫 선을 보였잖아요 아 유태평양군이 부른 전주가 말씀이죠? 네네 이러면 대구가 경주가 광주가 진도가도 줄줄이 나와야잖아요 전주가가 나왔으니까 듣고 보니까 판소리 5대가 소리가 잘하면 10대가 20대가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를 만들자는 얘기죠 판소리로 내고장을 노래해보자는 거죠 자 그 지역의 문인이 고향사랑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네 그럼 소리꾼이 그걸 가지고 판소리로 만들어 부르고요 그렇죠 내고장을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도 담아보고요 네네 이런 일에 관심들을 갖고 좀 나서줬으면 싶어요 그래요 자 내고장을 알리는 소리 판소리나 국악으로 흥겹고 멋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첫 선을 보인 전주가처럼 다른 고장에서도 내 고향 소리 판소리나 국악홍으로 엮어보는 거 생각들 해봤으면 싶네요 네네 자 이 곡도 내고장 소리죠 네네 그러네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전주천가를 방수미의 소리 박추우의 북장단으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방수미의 소리와 박추우의 북장단으로 전주천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꿀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시도 수액주사를 맞는다고? 그 말만은 수액주사를? 흐흐 초란이도 일단 맞아봐 기분이 달라질거네 혹시 말이야 병원으로 사람 끌어가면 뭐 주는거 있나? 내가 잘하는 병원인데 그 진찰받고 말것 없어 딱 30분이면 기분 좋아질거네 어야 이래도 밥밥 할건가? 흐흐 밥 대신에 수액주사라 응? 그래서 요즘 어떻게 그냥 벌벌 나는거 같은가 아이고 자네도 맞아봐 비타민제도 넣어줘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태반주사, 백옥주사, 칵테일주사 중에 고르면 돼 아이씨구 잘하면은 밥 대신에 10초 수액, 5초 수액주사도 나오겠네 응? 아니 어딘가? 그 수액주사 10초면 되는 병원 어딘데? 아 자네같은 사람이 있으니 두고봐 10초 수액주사뿐인가 3초짜리도 나올걸세 응? 급한 사람은 뭐 그냥 꿀꺽꿀꺽 삼켜라 할거고 흐흐흐 그런거 나오면 시간없을때 딱 좋지 이거 봐 광대씨 네 내가 말이야 돈 안들이고 수액주사 맞는거 알려줄까? 어 그래 어딘가? 아니 어디서 그런 좋은일을 하는겨? 돈 안들고 어디서? 응 바로 맞춰주지 응? 레드 선 자 졸린다 풀린다 육신의 긴장 풀린다 풀려서 쭉 늘어진다 부드럽게 퍼진다 아 풀린다 부드럽게 육신이 퍼진다 이 수액 아프게 주사반을 찌를거 없어요 마셔주면은 바로 몸안에 쫙 퍼진다 기분 난다 자 수액 들어간다 아우 맛있는 수액이다 퍼진다 실핏줄까지 스멀스멀 수액이 퍼진다 아 기분 좋아진다 수액이 내 육신에서 춤을 춘다 기분이다 노래가 절로 나온다 반갑네 반갑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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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퍼져 수액이 춤추는데 나라고 뭐 출소냐 자 이장단에 춤 나온다 춤 춤 레드 선 기분 난 난 기분 나 자 이제 꿈 깨고 마셨던 수액을 본다 레드 선 아 뭐야 아니 이건 설탕물이잖아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고산 윤선도의 적벽과 화답노래 고사입니다 네 윤선도가 적벽과에 화답하는 시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죠 판소리 적벽과가 아니라 그 당시 선비들이 지은 적벽과를 말하는 거죠 네 지금도 윤선도가 남긴 그 어부사시사 같은 노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만나볼 적벽과에 화답하는 시는 중국의 적벽이 아니라 우리 강산에 있는 적벽이거든요 네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소동파가 남긴 적벽표가 우리 송소창에 전해오고 있는데요 고산 윤선도는 우리 산천에 있는 적벽을 노래했다는 거군요 네 고산 윤선도가 52세 무렵 벌을 받아서 경상부터 영덕으로 귀향살을 갔거든요 그때 영덕의 선비그 신선생이라는 분이 적벽 구경을 가십시다 영덕에 적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선생과 영덕 적벽을 구경하고 적벽과라는 글을 썼는데 윤선도가 그 적벽과에 화답하는 노래를 남겼다는 것이요 네 그렇죠 근데요 정말로 경상북도 영덕에 적벽봉이 전해오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는 무릉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덕의 무릉산이 바로 적벽봉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고산이라고도 했는데요 영덕구 8경 가운데 적벽추풍이라는 명숭지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고산 윤선도가 영덕의 적벽봉을 구경하고 어떤 노래를 남겼는지 보겠습니다 소동파가 세상 뜬 지 천년인데 영덕의 적벽을 본다 가을빛 차가운 강가에 귀신도 안목 있는 사람 반길이라 고산 윤선도는 소동파가 봤던 중국의 적벽과 다른 우리 땅 영덕의 적벽을 구경하면서 귀신도 안목 있는 사람이 와서 구경하길 기다렸을 거라는 것이죠 네 이어봅니다 물거품 사이로 천상 신선이 놀았던가 어느 때나 뗏목 타고 저 은하수에 놀아볼 거 가을 저녁 일만 골짜기 울리는 종소리 생황소리 심심한 팔자 속에 이런 경계라니 적벽 구경에 뒤따르는 제자들 바가지 술잔 권하면서 돌아갈 땐 설인지 이슬인지 젖는 줄 몰라더라 은하수 빛날 무렵 서쪽마을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른다 네 영덕 그 무릉산 경치가 빼어나서 가을에 찾아본 그 경치에 흠씬 빠져있는 윤선도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산골에서 만개의 종소리 생황소리가 울려퍼지는 그런 음악소리도 듣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선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구경을 했나 봅니다 네 그러게요 자 다음 구절엔 그 영덕 적벽에서 느낀 고산의 감회가 나오거든요 그대여 아직 못 봤던가 소동판은 적벽에서 퉁소만 만났으니 오늘 우리 일행이 펼친 풍류만 못했으리란 걸 그대여 여태 못 봤던가 귀양살이 내 마음 변함없이 한양 땅님을 그리며 걸어가는 발길을 누군가 훗날 이 적벽에 온다면 지금 봄날을 다시 보리라 네 영덕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고산 윤선도가 그 영덕의 적벽을 구경하면서 변함없는 그 경치만큼이나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도 변함없을 거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네 가을에 본 영덕의 적벽에서 윤선도는 봄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영덕의 적벽에서 그 봄기운을 받아갈 거라 믿었군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경치 속에 자신의 결의와 뜻을 같이 노래했던 거죠 옛사람이 봤던 그 참다움을 다시 본 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윤선도 적벽과 화답 노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만춘만춘곡을 수임당 가락타기와 지음지우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뿐 칙칙폭폭 삑삑 자 체험열차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은 너두봐 구간인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죠 아 역시 VIP열차를 알아보는구만 반가울게야 부러울게야 이 기차 타고 싶을게야 그런데 이 기차가 왜 이렇게 느려 터지는게야 점점 왜 이래 아 왕사장님 체험열차 너두봐 구간 여행 처음이시군요 그냥 느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체험 준비 되셨나요? 아니 왜 이러는건데 아 치치뻑뻑 빅빅 달려줘야지 응 뭐야 귀속에 앵앵거리는 이선이는 또 뭐야 어 누구야 어 내 가슴 탕통치는 이건 뭐야 기차 이거 왜 이래 왕사장님 왜 그런지 잠깐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왜 누군데 아니 누구야 내 가슴 탕통치는 이거 아 이거 이거 왜 이래 우리 남편이요 대리점에서 망하게 생겼어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우 내 가슴 아이고 아 왜 그쪽 가슴 치는데 내 가슴이 울려 아니 대리점이 어쨌다고 소흥년 할인잔치 한다고 싸게 물건 빼주는데 우리 대리점은요 말 안 듣는다고 할인 상품도 안 주고 손님은 안 오고 그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를 보면서 이를 바뜯다 바뜯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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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갈아요 이빨 그만 갈아구요 아이고 내 입이 난리났어 입천장 헐고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니 승무원 이 열차 왜 이래 아 지금 달리는 구간이 너도 봐 네네 너도 당해봐 구간이거든요 여기 벗어나고 싶은가요 왕사장님 아 그래 그거 얼마야 얼마면 이 기차 치치치폭폭 달리는 거야 바깥에 있는 저 대리점 아줌마의 울음이 그쳐야 달리걸랑요 어떠세요 가슴 견딜만한가요 치아는 붙어있나요 아이고 내가 이 체형을 잘 믿었더니만은 아휴 우리 대리점 어떡해 저거 넘어지면 끝장인데 아이고 가슴 찌지 마요 내 가슴 울리잖아 겨울비 맞으면서 길바닥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이고 승무원 저 대리점 아이고 아줌마 태워 얘기 좀 하게 태워줘 아 네 왕사장님 대리점주 아주머니 태웠습니다 아우 또 가슴 치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저 할인상품 보내줄게요 그 수수료 마음대로 안 깎을게요 제발 그 가슴 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체험열차 다시 너도 봐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 띄워드렸는데요 원장의 노예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네 대리점주들한테 갑질하는 본사 사람들 그냥 여전히 마음대로 계약하고 마음대로 수수료 깎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계약서랑 상관없는 본사의 갑질 아니 거식이 그렇게 뺏고 잠이 오십니끼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다리 뻗고 잠이 올려나 모르겠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2015년 청양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월의 달력 한 장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쉬움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국악방송에서는 1년 365일 시간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 여름영창 10인 10색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계된 우리의 판소리 10분의 여름영창이 삶의 희로애락을 열정으로 노래하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와 함께 올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는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며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다사탄원했던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제5차 한류 나우 정기세미나를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한류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해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해외통신원 한류 동향 보고 두 번째 세션은 한류 핫이슈 집중탐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고 참가 문의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 전화 02-3153-178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전통문화예술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공연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가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첫날 공연은 아리랑 세계와 만나다 12월 16일은 아리랑 신명을 두드리다 마지막 공연은 아리랑 시대를 읽다 라는 부제목으로 꾸며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 뿐만 아니라 재즈, 무용, 클래식, 힙합, 캘리그라피 등 총 300명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아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를 펼칩니다 티켓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제46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내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만석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소리꾼 남상일, 박예리의 사회로 진행되며 거문고 연주자 유영주, 모든북의 박영진, 하모니카 박종성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성남시립국악단과 협연을 펼칩니다 티켓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고 공연 문의는 성남시립국악단 전화 031-729-481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서도소리 한명순 명창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명품 국악 시리즈 최고명인 춘하추동의 올해 마지막 무대가 내일 오후 7시 30분 노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최고명인 춘하추동은 국악계 최고명인들의 깊이 있는 무대를 원형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이자 문화컨텐츠 기획자인 이한의 사회로 진행되고 황해도 모형문화재 제3호 논량사거리 보유자 한명순 선생이 무대에 오릅니다 티켓예매는 오늘까지 노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원을 널리 알려온 사물놀이 향음예술원이 연말을 맞아 신명가득한 공연을 마련합니다 해피라이프 국악콘서트 묵향, 소리와 만나 난장을 펼치다가 12월 4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문화원내 3층 마루홀에서 펼쳐집니다 김창기 예술감독을 필두로 하는 사물놀이 향음예술단은 이번 공연에서 소리길과 설양무, 삼도농악 가락으로 꾸며지는 일부와 민요, 판굿, 개인 놀이로 구성되는 2부로 나눠 무대를 펼칩니다 공연에는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북촌로 일대가 한길 간판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북촌 일대를 한길 간판으로 조성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북촌로 간판 개선 사업은 지역 특성에 걸맞게 한길 중심의 차별화된 간판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되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길 중심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의 중심 종로구의 인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좋네. 소리고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구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에서 들어온 서천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 쌀이 서천 쌀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로 간 그 한국 쌀 가운데 서천 서래야 쌀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42%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올해 450톤이나 되는 서천 쌀이 호주로 수출됐는데요. 현재 호주가 쌀 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서천 쌀도 더 많이 팔릴 거라고 합니다. 네, 호주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 쌀이나 호주 쌀에 비해서 서천 서래야 쌀 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고가인데도요. 서천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호주에 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들도 더욱 많이 서천 쌀을 찾도록 대형 마트로 진출해야겠고요. 이 또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아참, 그리고 서천 수렵장이 개장됐다고 하고요. 순환 수렵장을 개장해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엽사들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보자는 뜻인데요. 서천 관내 수렵장 허가 인원은 673명이라고 하네요. 네, 서천군 수렵장에서 허가된 동물은요.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의 동물을 수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수렵이 금지된 지역도 있죠.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과 한산면 일부 지역은 수렵이 금지되고요. 도시 지역과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 보호구역 역시나 수렵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입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죠. 그런 날은 수렵을 금지하는데요. 바로 내년 1월 1일과 2월 달 그 설 연휴 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서천군 관내에서 등산을 하거나 입산할 때는 수렵장이 있는지 이걸 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수렵장 인군도 입산하기 전부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그 수렵장 주변 산에 올라갈 때는 그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해야 안전사고나 오발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수렵기간 중에 농가에서 소를 풀어놓거나 돼지나 양들을 풀어놓는 방목도 자제해야 되겠고요. 그래야죠. 수렵 안내요원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불법으로 수렵하는 일이나 밀렵을 하는 일도 서천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예 밀렵이나 불법 수렵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남도 서천군의 수렵장 개장과 서천살 호주 수출 소식을 여러분께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서천 볕 떠는 소리를 험한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한양으로 부르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김사문이 대중래를 한양으로 부르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한양에서 김사문은 영남 땅에 붙들린 기녀 대중래가 여전히 인기를 끌며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하면 한양으로 불러오나 고심하고 있던 차에 계신가? 아, 날쎄. 안부 인사하러 왔네. 절 받은 이 사람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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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강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누추한 것을 어떻게 찾아왔어? 아이고, 아이고, 직강 직강 하지 말게. 요새 성군관에서 나한테 배우겠다는 놈이 없어. 그 직강 소리 그냥 듣기도 싫네. 아, 이 사람아 글쎄 그 진작에 그 죄주 어른이 됐어야 하는데 자네 성깔이 금형이니 평생 직강이지. 아, 그래서 아랫놈이 문안 인사차 절 올리겠다고 왔잖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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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체구 이량 만강 간에 평강 일심 형통하시고 대부인만이 목체 보증하시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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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됐어. 아이고, 그만해두게. 내가 바빠서 못 찾았더니 그 이지경이구만은. 근데 이 직강, 아이, 그래도 가르쳐야지. 그 따르는 제자가 없다고 직강으로 던지면 그 칠품직 박자로 떨어져. 아이고, 그쪽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여보게 삼은이 된통당하게 됐네. 아, 박정랑 쪽에 꽁짝없이 당하게 생겼단 말일세. 아니, 박정랑이 왜 그 사람이 우리 쪽에다 뭐 바라는 게 있든가? 사람이 쏠쏠하니 모임꼬는 못 벗단 말이지. 그래서 말이야, 박정랑이 이쪽 사람들을 풍비박상 만들 작정이라는데 여보게 삼은이 준비는 됐고 아, 홍두깨질, 육모방망이질 들어오는 거 맞을 준비는 됐냐? 그 말일세. 어, 참네. 아, 이지강. 근데 짐작은 하고 있었네만. 아니, 그렇다고 그 박정랑이 대놓고 우리 쪽을 두들겨 낼 사람인가? 아이고, 우리가 뭐 꼬투리를 잡힐 게 있어야지. 어란, 저장. 태평성대가 따로 없네. 아, 이러다가 저 백두산 삼수갑산으로 쫓겨나봐야 아이고, 박정랑 홍두깨가 이거 싫어구나. 응? 할 사람이 이거야. 아니, 대체 우리가 함부로 처신한 게 뭐가 있다고. 아, 박정랑이 왜? 아니, 어쩌겠단 말인가? 그 자네가 영남으로 내려간 사이에 우리 진덕방 사람들이 모여서 한양명기 오오리하고 노는데 그 자리에 박정랑이 패거리를 끌고 와가지고 판을 쓸어버렸네. 아니, 뭐야? 오오리랑 노는데 박정랑이 팔을 쓸다니. 아니, 그거 어떻게 말인가? 아, 그 오오리 춤이 어떤 춤인가? 그 부챗살 찰악 펴고서 오금 죽이고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데 박정랑 그 사람이 말이야 응, 딱 이 장단이었네. 아, 그 오오리 그 장단에 그냥 오금 잡고 그냥 수양버들 휘놀어졌다, 철렁하니 우뚝 섰다 그랬거 같겠구만. 아, 그냥 막 진찰나가네. 박정랑이 불을 그냥 훅 꺼버렸지 뭔가. 뭐, 뭐, 뭐야? 장구통은 우당탕 쿵탕. 오오리는 그냥 아우아우 뭐하는 짓이요. 소리소리 그냥 질러대지. 아니, 저런 심수련 아니. 아니, 그 멋진 춤에 불을 끄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오오리를 더듬었다란 말인가? 그 불을 켜고 판을 정리했는데. 응? 아, 그놈의 전낭짜리가 그렇게도 대단한지 누구 하나 박전낭한테 어지리 무도할 수 있어. 이 소리를 그냥 못하는 게야. 아니, 그러는 자네는 왜 꿀먹은 벙어리였나? 힝, 박전낭한테 감투붓하겠구만. 감투던데, 쨍. 내가 한 소리 질러대면은 그날 판이 깨질 거 아닌가. 아, 그래, 그냥 켜고 오오리를 달래서 다시 춤을 추는데. 그땐 말이야, 내가 불을 지켜섰었지 불장난 못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장구제비가 아고고고고고고 하고 쓰러지네. 아니, 오오리 춤이 한국에 넘어가는데 장구제비가 왜 쓰러져? 박전낭이 취한 척 장구제비 등짝으로 넘어졌거든. 그게 내가 있었으면 그냥 덜미라도 끌고 나갔을 건데. 이런, 이제부터네. 다음 달이 진덕풍유방 모이는 달이잖아. 그래, 그래. 지방에서도 올라올 선비들이 많을 거네. 아, 그러니 그날 박전낭이 또 와가지고 미친 척 허구판을 깨면은 우리 진덕풍유방 끝장일세. 어떻게 할 건가? 박전낭이 온다면 오오리고 채봉이고 기생들이 발을 끊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박전낭이 우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다면, 그래, 그래. 그 박전낭을 잡을 사람이 딱 하나 있지. 대중내야, 대중내. 대중내라니? 아, 전에 한양 터던 그 영남 명기 말인가? 응, 맞아. 그 박전낭 상대해줄 여걸일세. 중내야, 대중내야. 네, 이리 향제 줄풍유 가운데서 세환입을 취문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궐 풍류국장 명기 대중내 얘기 중에 한양으로 부르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한양 김사문의 그 진덕풍유방에 이리 생겼네요. 네, 네. 풍유방 악동으로 소문난 박전낭을 상대할 기생은 영남에 있는 대중내뿐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박전낭이 김사문 쪽에 풍유방을 깨기로 작정을 했고요. 네, 정작 영남에서 금이야 오기야 대접받고 있는 대중내가 한양 땅을 찾아오겠냐. 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온다면. 그래서 풍유방 악동 박전낭을 상대한다면 그 판도 대단한 판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암골 초대석. 네, 오늘 상암골 초대석에는 회심곡 음반을 내신 진보비 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해가 전문은 12월로 들었었는데요. 올해 우리 스님께서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지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음반을 내셨기 때문에 음반 작업하시면 많은 분들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음반 관련된 일은 제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안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갔다고 안 하고. 그것처럼 저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음반에 담으셨다는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평소의 모습 그대로? 네. 평소에 하셨던 그대로. 네. 자, 우리 보비스님께서는 그동안 독경으로 그 보험부 대중들을 일깨우며 위로하고 추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 경문으로 이끌어주시는 마음도 저희들한테는 아주 소중한데요. 그렇죠. 회신곡 음반을 이제 내셨는데 이 회신곡 음반에다가 담고 싶으신, 전하고 싶으신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이 생에 좋은 인연 하나 심어놓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고요. 이걸로 뭐 스타가 되겠다든지 뭐 이렇게 거창한 이렇게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좋은 인연 하나 심어놓고 싶고 멜로디에 대한 그런 거 좀 심어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좋은 노래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또 승복을 입은 스님이나 보니까 먼저 다른 음악을 하기 전에 이런 음악을 하나 또 하고 거치고 나서 또 다른 음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제 모습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스님 회신곡 하면 부처님 말씀과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보비스님 음반을 보니까 진보비 회신곡으로 나와 있네요. 우선 진보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실래요? 안 그래도 여강스님인데 왜 보비라고 적혀있냐고 많이들 물으셨어요. 제가 회신곡을 내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본명을 바꾸신 건가요? 네. 그래서 보비라고 불러주시면 제 귀에는 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가요? 보비라는 뜻이? 제 번역 본명이고요. 이제 보배롭게 보배로운 나무 그런 뜻이고요. 여강이었던 예전에 오래 썼던 그 이름은 왜 바꾸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오행상 이름이 안 좋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를 때는 오행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연으로 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강보다는 보비가 훨씬 좋다고 해서 보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음향 오행을 보니까 여강보다는 보비가 좋더라. 앞으로 더 길게 살 건데 이왕이면 좀 좋은 이름이. 아, 그렇구나. 네. 이 회신곡이 이 전바탕이 지금 몇 분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38분, 40분 정도 됩니다. 전체의 우리 진보비스님의 음반은 전체의 몇 곡이 실려 있나요? 거기에 보시면 9번 트랙까지 있고요. 7번 트랙까지는 회신곡이고 8, 9번은 회신곡을 듣고 난 뒤에 여운과 함께 명상의 시간 이런 거를 좀 가지시라고 두 곡은 트랙으로 붙인 경음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음반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반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이 음반에 이렇게 한 곡씩 한 곡씩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곡이 이 세상에 나올 적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네. 내용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동기 여부를 부여하는 거죠. 이 몸이, 인의 몸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 인연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될 때 무슨 왜 가게 되고 어떤 그런 게 있듯이 동기 부여하는 그런 인의 이 한 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연을 짓게 되는가에 대한 동기 부여하는. 네. 네. 스님 그러면 이어서 보온의 어려움 이 부분은 우리가 머물러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온의 어려움 설명 좀 해 주시죠. 은혜를 갚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모든 건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그런 거지만 이 몸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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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깊고 큰 공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갚기가 더욱 더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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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쓰는 말 중에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말이면서도 또 오늘도 해야 되고 미래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가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빈손으로 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한테나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잊지 않고 살면 많은 욕심과 많은 번뇌와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또 해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섯 자는 우리한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글자예요. 그럼 법위수님 진보비 회심곡 중에 네 번째 트랙 중에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이 산다는 것이 뭔가를 절절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연민 비애 이런 게 삶에 총체적으로 묻어 있는데 이 가사에 그냥 배대해서 보면 그냥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사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대목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가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이 현상에서도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중생들을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일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니까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시는 그런 노래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 있는 가사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어떤 연민과 비애 이런 걸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잠시 한 번 웃는 걸로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그렇다고 좀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여덟 가지 공덕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덟 가지 공덕. 우리가 무슨 공덕 무슨 공덕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덟 가지 공덕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알 수 없거든요.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가사 내용으로 보자면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깊은 물에 다리를 놓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병든 사람한테 약을 주고 높은 산에 법당을 짓고 높은 산에 정자 하나 지어도 말 그대로 산천초목이 제게 본문을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높은 산에 정자 하나만 지어도 아주 훌륭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께 공냥 드려 이렇게 마음을 닦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진 사람한테 잘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하니까 어지니까 더 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부처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잘 선심으로 이렇게 대했는가 그런 말이고 이제 연불공덕 하였는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연불이라는 게 입으로 행해지는 어떤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평소에 사는가 이제 뭐 그 말이죠. 그래서 가사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삶에서 작은 선 하나 짓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공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지 말고 그 바늘에 실 하나 끼는 그 공덕이라도 할머니한테는 그 순간에 굉장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들이 모여서 우리가 덕을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덕이 진짜 공덕인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덕은 너무나 많지만 여덟 가지 대표적인 공덕을 회신공에서는 구사를 명확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시면 강아지한테 물 한 모금 주는 것조차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선을 베풀고 그래서 덕을 많이 쌓는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극락 왕생 하소서으로 마무리되는 스님의 회신곡에 모두를 위한 발원이 담긴 소리고 그런 또 말씀이시죠? 네. 네. 아니 이 회신곡을 마련하시면서 정말 도움을 주신 그 연주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나요? 네. 다 악기 분야에서 최고 1인자시죠. 다 한평생 그 분야에서는 진짜 깊은 역량을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다 가지신 분들이고 그러신 분들이 함께해서 더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회신곡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냐고 보람이서 하시고 연주가 끝나셨는데도 두세 시간씩 더 혼자서 그 연주를 하시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저렇게 최고의 분야에 계신 분들도 저렇게 참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올해 힘들게 지내신 분들 또 아직도 희망의 끈을 나서는 안 된 분들도 우리 보비스님의 회신곡 함께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일금과 같이 추건하는 소리로 정말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네. 자 수요일 상황꼴 초대서 오늘 자리해 주신 보비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회신곡 가운데서 극락왕생하소설을 보비스님의 소리로 함께 해봅니다. 업스나이 아 네. 그 이장 복천이구먼요. 오늘도 우덜마을 그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복천이가 우덜마을 그 토석 음식도 맛을 보여주기로 시웠구먼요. 이 복천이가 말이요. 직접 솜에 걷어붙이고 감자 봉생이 만들어가지고요. 대접하는 그 요리 체험자리도 마련할 거구먼요. 야야야 복천아. 예? 아 요리하면 나요. 남자가 어디서 그냥 감자 앞에서 주름을 짝혔다고 그려. 이장이 요리사냐. 아니 봉알매요. 아이 그라고 성화를 댈 일이 아니구먼요. 요새날이요. 그 남자 요리사가 얼마가 많은데요. 누가 들으면 봉알매는 테레비전도 안 보시는가 할 거구먼요. 봐. 나도 본다고. 남자들 나와가지고 치즈고 뽀꼭 그냥 먹어보고 보리 다 저기 또 먹는 거 본당기. 아 그래서 우덜마을에 전해오는 토석 음식 그 감자 봉생이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 관광객들 대접해 보겄다는 것이 무슨 뭐 죄를 지은 일이라고 그냥 그러는겨. 아이고 복천아. 아이고 징그랗게 그냥 솜에 걷어붙이고 나설래. 나 밥맛 떨어지게 말고 이리 나오란 말이요. 니가 감자 봉생이를 아냐. 고구마 봉생이도 아냐 말이요. 아따 참 말고 어려울 것이 뭣이시요. 감자를 지라고 그냥 자글자글 갈아서요. 그냥 건더기에다가 감자 전분하고 소금 치대고 강남콩 넣고 달달하게 인공 가미러 넣고 쫄이면 감자 봉생이. 왓지? 틀렸나면요? 왜? 아 그것이 감자 봉생이냐. 감자 목사발이지. 아이고 징그런 게 나와라. 오늘 이 봉자가 감자 봉생이 진술을 보여줄 텐께로. 마을 귀경 왔다가 니가 맹근 감자 봉생인지 감자 목사발 보고 밥맛 들이다 하겄냐. 아 비켜. 아이고 봉알매요. 그래도 지가 무거 보니께 달달하니 별미던디. 어째서 징그럽다 소리래요. 잡숴보고 말을 허요. 그래? 어디? 아이고 태태. 아니 요것이 달달이냐. 인공 가미러 그냥 감자 봉생이지. 아 이따. 왓다미. 나 그냥 입맛 배렸다. 억순이 불러라. 네? 이거 싹 치우고 봉자많은 감자 봉생이. 고구마 봉생이 만들 텐께로. 야 억순아. 복천이 좀 끌어대. 아이가 아이가 봉알매요. 안되는구먼요. 이장 복천이가 만든 감자 봉생이 잡숴보라고 선전을 그냥 많이 해불었는디. 아이고 그냥 감자라도 갈아벌게요. 왜 매친그런거 그냥. 남자가 뭔 요리를 한다가 그렇게 그냥 뽀작뽀작 되냐고. 이 봉생아이. 네. 경기 12잡가 가운데서 추린가를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요금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남성 요리사들이 나와서 멋진 음식 솜씨를 선보이는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장 복천이도 감자 봉생이를 만들어보려다 봉알매한테 혼쭐을 하네요. 아이고. 복천이 저 삼촌이 셰프하려고 그러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래요. 요새 뭐 남성들이 요리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복천이 삼촌. 아이고. 알겠어요. 이 감자 봉생이는 원래 강원도 쪽에 토속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요? 그쪽 토속 먹거리 감자 봉생이를 잘 아시는 모양인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또 좀 연식이 좀 됐잖아요. 이게 아주 포슬포슬한 감자하고 쫄깃한 감자 반죽의 조화인 감자 봉생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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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생이란 뜻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정선 사투리로 보슬보슬하다 이런 뜻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음식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아니 아까 꽁트에서도 그렇듯이 손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평소에 많이 해 먹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무슨 날이나 이름 있는 날 같은 때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럴 때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어르신들 계시는 데서는 뭐 좀 많이 해 잡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드는 과정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감자를 삶는데 그 삶는 게 물을 넣고 거기다가 인공감미료 넣고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해가지고 끓이잖아요. 삶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다가 감자 가루 그걸 또 반죽을 해요. 그러면 쫄깃쫄깃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익방죽해가지고 이렇게 뚝뚝뚝뚝 껴가지고 나중에 삶은 감자가 으깨면 그래서 먹는 게 이제 감자 붕생이라고 그래요. 먹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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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호남 쪽에서도 고구마 밥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네. 자 상한골상사디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각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내일 날씨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 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의 제주 국악방송의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국악방송의 제주 국악방송의 호요일 오후 7시 제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